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4월 10일 총선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정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이제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투표지가 정본이다. 다른 데서 만들어진 그런 위조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건데 그걸 이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법인 공직선거법 이하의 본인들의 내부규칙인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의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해 가지고 쓰는 그거하고 이제 대부분 2019년에 대부분 판례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아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 제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밝혔던 이 사전투표에 쓰였던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이렇게 막게 되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중후반부에 다루는 그런 선거 섹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정밀해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법 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해법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무기력함이 절정인 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톱뉴스가 지금 신문마다 특별사면에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7년간 시달렸네요. 7년간 이제 법정에서 한 100회 정도 법정에 출두를 한 모양인데 참 그거를 보면서도 특정인을 찍어 가지고 감방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소송 에 걸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도 쓸 수 있고 그러지만 살다 보면 또 상대방이 이제 무고를 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법정에 써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개인이 다 개인 비용을 객출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이재용 회장처럼 몇 년간 시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47개가 아니고 17개 제목을 걸었네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그렇지만 모든 그런 검사가 정치검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제 명성 이 있거나 돈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소위 부당한 그런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정치검사들의 이름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기본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에는 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배심원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배심원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 부자들을 고발을 하고 그 배심원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는 것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제 죄를 만들어서 씌워 가지고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점점 이제 사회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아마 이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그냥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저는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참 대한민국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지고 개인이 그런 고소나 고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가 무척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특정 권력들이 압도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피해자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이런 문제를 굉장히 깊숙이 보고 있는 분이 갖고 있는 시국진단 총선 전망 이제는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거죠 그런 현재 정당 투표 비례대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기존 제도를 아마 고수하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아우성 치더라도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을 국민들을 의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국민들을 의식해야 너희들의 아우성 치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나라가 변해간 거죠 아침부터 여러분들 조금 우울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뭐 제 자신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생각을 굽히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예 안 다루 면 안 다룬 거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 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